삐ら confusing 사람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사해요 چ토랑 맞습니다 코코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여기 티비 카메라 봐 코코ㅋㅋㅋㅋ 인사했어요 네 오늘 코코랑 방송할거에요 여러분 코코랑 되게 오랜만이에요 이제 다들 알잖아요 코코 지금 영재랑 같이 살고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여기 왜 그래? 여기 있나? 코코야 코? 고고 앉아 코코 앉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 코코 앉아 오자 코코 앉아 코코 앉아 오 코코 잘한다. 코코 잘한다. 코코 앉아. 앉아. 코코 손. 코코 손. 손 안되네. 코코 손 손 손. 손 손 손 빡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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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거 좋아하는 인형이야 영재가 영재가 됐어 고파가 안 먹고 있어요 어? 먹네? 어? 안 먹어? 먹어? 여기 있어 먹어 싫대 그래서 마른 거야 뭐야 응? 고파 앉아 앉아 오 음 꺼 꺼 어! 네 어디 가? 어디 가? 어디 가? 어디 가? 류 네 네, 꼭꼭이 있나요, 여러분? 꼭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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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크게! 꼭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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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뭘 봐? 무슨 생각해? 무슨 생각해? 차 소리?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몸을 때려! 꼭꼭 몸을 때려! 야! 야! 뭔데? 뭔데? 뭐 있어? 어디 가? 어디 가? 어디 가? 잠깐 내! 꼭꼭! 꼭꼭! 자! 자! 이거 만지는 거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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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때까지 보고싶다! 이만큼! 이만큼! 이만큼 작았어! 내 손 안 돼 있었어! 그 거야! 네 머리 내 입 안에 들어왔어! 좋아! 혼자! 혼자 있어! 쵸민아 여기 있어! 어! 이거 방송인데? 이거 방송인데? 콕콕! 콕콕! 어! 콕콕 예쁘게 나오네! 내! 모코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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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아가스에! 어디 가? 어디 가? 어디 가? 어디 가? 어디 가? 응? 집중 안 해? 방송 하고 있어? 지금 방송하고 있는데 어? 집중 안 해? 피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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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찮대 코코 코코 자 그거 자면 어떡해 오늘 방송 끝나는 건가 그럼 저도 자야 됐나? 저도 잘까? 자, 어필한 자세 어필한 자자자자자 안 움직일게 안 움직여 앉아 앉아 좋아 됐어 미안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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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요코야 끝나면 다시 집으로 가자 집 가자 응 이제 보러 가자 응 응 안 돼 화장했어 으흠 응 안녕 카메라 싫어? 응? 카메라 싫어요? 뭐라고요? 우리 nicestMichael 여기 앉아있어 여기 앉아있어 앉아 앉아 동 contenido 엉덩이 떠옹 Feruli 다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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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코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 있어 흰색인데 꼬꼬만해 코코 털 긴거 다시 보고싶어 눈도 안보이고 어 그쵸? 네 맞아요 뭐죠? 얼마.. 어.. 네 네 맞아요 저희 얼마 전에 KCON 갔다 왔었어요 L.A. 갔다 왔어요 L.A. 갔다 왔어요 오랜만에 친구들도 보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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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지금 가면 안 돼 가면 안 돼! 가면.. 응? 응? 그럼 왜 방송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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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음.. 저희 T.B.M. 갔다 왔고 또 뭐.. 또 뭐.. 또 뭐.. 그렇게 시간 보냈어요 네 친구들이랑 부모님이랑 또 뭐.. 네 가고싶어? 가고싶어? 어? 가고싶어요? 댓글? 네 댓글 좀 읽어보죠 코코 화이팅 코코 랩.. 냅둬 코코 방송 싫대 맞아 코코방송.. 싫.. 싫.. 싫어요 어이..어떻게..어.. 이렇게 적응을 걸렸어 막파 맞아 뭐야 어? 뭐야 뭐 잘못 눌린 것 같은데 어..어.. 문자 보낼 수 있어? 왜 그래 왜 그래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 이거 댓글 계속 올라와요 보내기 너 보내기 너 우리도 사랑해줘 이제 코코도 댓글 읽어 코코 빨리 댓글 읽어 코코 빨리 댓글 읽어 코코 읽어 보여? 이건 너야 니가 여기 있어 코코야 너야 오늘도 크게 해줄게 봐봐 여기 있어 댓글 읽어 댓글 싫어? 됐어 코코 하이 코코 하이 코코 하이 코코 하이래 하이 하이 코코 간지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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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얼마 반 반 반 코코 마지막 언제였어? 마지막 언제 봤어? 행복한 생일 어? 아직 생일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 저 생일 아닙니다 막 앉아 박수 저 강아지 아니에요 여러분 오오 안돼 안돼 뭐 있을까 막 그 재즈에 푸는 노래 한 번만 불러줄 수 있어요? 부를 수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랑 말하자 코코야 코코야 코코 너무 얌전해 지금 좋아? 마사지 해줄게 마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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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목 마사지 코코 남자친구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무슨 스포? 무슨 스포 원해 여러분? 무슨 스포 원해 여러분? 뭘 치죠? 무슨 스포 원해 여러분? 네 컴백 스포 컴백 스포 아직 많이 남았어요 많이 남았나? 잘 모르겠어요 저도 컴백 언제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한테 얘기 안 내요 우리 스포 너무 많아서 우리한테 얘기 안 내요 저는 밥 먹었습니다 아까 잭슨이랑 밥 먹었습니다 예스 오늘 뭐 했어? 오늘 뭐 이것저것 다 됐어요 비밀 뭐 막 생일 날 뭐 할 거예요? 뭐 하겠죠? 뭐 있어요 우리는 해외에 있을 거예요 왜왜왜왜왜 멤버들도 회사야? 멤버들 회사 아니에요 지금 숙소에 있고 누구 밖에 있고 집에 있고 무슨 케이크 좋아? 생크림 케이크 초코 케이크 예스 콕콕 갔어 맞아 콕콕 갔어 콕콕 갔어 해외? 네 해외에 해외에 있을 것 같아요 아육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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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가 오 마이가씨 아육대 아잉빛 있나 우리? 무르소 헣 으윽 콕콕 그냥 밖에... 여기... 여기 보고있어 그냥 돌아다니고 있어요 나오지 마 나오지 말래 텔델타 나가지 말래 코코 들어와 코코야 코코 왜 거기 더 앞에 멈춰있어 코코 이리 와 코코 이리 와 어디 쳐다봐 이리 와 이리 와 잠깐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더 많이 있어 그냥 여기 코코야 칠퇴 네 코 없습니다 노라랑 만난적 있죠? 숙소에 있습니까? 노라랑 오드랑 이름 까먹었어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어? 어 그 댓글 거의 읽었는데 안 읽었어요 구.. 군탐? 군탐? 군탐 뭐야? 군탐? 아 강아지 이름 고양이 이름 고양이 이름 군탐 군탐 너무 커 내가 처음 오다이 볼 때 코코보다 조그맨인데 지금 와 장난하네 아니다 안 보여줄게요 군탐 무슨 뜻인데 군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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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 군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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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요일 아니야? 목요일 아니야? 목요일이야? 목요일이야 여러분, 목요일 코코야 코코야 메이크업 왜 했어? 메이크업 왜 했어요? 메이크업 왜 했어요? 음 비엠 하고 있습니까? 장난...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서 메이크업 했습니다, 여러분 머리색 바이올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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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면 보이올렛 염색했어 염색해서 빨개졌어요 비 나도 마크 지금 오늘도 임색했어요 다시..잠깐만..잠깐만.. 오늘 다시 임색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메이크업 안 돼 메이크업 먹으면 안 돼 코코 돌아왔어 코코 코코 귀여워 코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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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파요? 배고파? 너 바보야 먹어 코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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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코 코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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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코코 어 코코 보이네? 여기 여기 머리 살짝 보이네? 마크 버스 봤어요? 저 아직 버스 못 봤는데 오늘 매니저 그 버스 봤는데 사진 보내줬어요 그래서 저한테 마크야 버스다니 이랬어요 마크야 제법이 노래 들어봤어요? 무슨 노래? 네 스무디가 좋아? 저 스무디 스무디가 좋아요 네 내일 뭐해요? 내일 몰라요 내일 어 목 목소리듭니다 누구 누구 목소리듭니다 밖에서 왜 왜 왜 언제 고양이들이랑 그친 원장 언제 고양이들이랑 그친 원장 예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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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많다 왜 이렇게 많아 예앱 네 이제 곧 네 가야돼요 여러분 또 다른 거 하러 가야돼서 네 음 네 일단 JJ 프로젝트 이제 방송 끝났죠 그래서 끝났으니까 이제 7명으로 다시 나와 아...겠죠? 예스! 우리도 컴백 해야지 어? 저도 방송국에서 여러분 보고 싶은데 빨리 나와야죠 네, 그래서 저희도 요즘 준비하고 있습니다 음, 뭐... 컨셉? 컨셉은... 우리 처음 해본 컨셉인 것 같은데? 아닌가? 좀... 그게... 잘 모르겠어요 음, 노래 좋아요 네, 노래 좋고 네, 일단 준비하고 있으니까 곧 여러분이랑 만날 거예요 곧 인가? 곧 있겠죠?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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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요즘 꽤나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음... 네, 계속 녹음 녹음 이런 거 하고 있었어요 음... 그냥... 요즘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저는 음... 그리고... 음... 또 뭐 있을까? 뭐, 별로 없어요 미안 오늘 뭐 해? 오늘... 오늘... 이제 가서... 좀 잘려고요 좀 잘려서 좀 잘려고요 아... 아... 아, 오늘 뭐 해야 되냐고 이거 끝내고 뭐 해야 되죠 그쵸 무슨 촬영 있어요? 촬영하고... 그 다음... 잘 거예요 고고 와, 고고 우리 인사하자 일로 인사하자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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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하자 자 여러분한테 인사해요 먹고싶다 이보니 턱 예 퍽 이보니 턱 퍽 퍽 뽀뽀하지 말고 인사해 맛있어요? 이상해 너 이상해 너 이상해 네 여러분 다음에 또 언제 볼 수 있죠? 다음에 또 시간 나면 한번 집에서 숙소에서 그거 비앱 할게요 네 그거 할 말 없어? 아저씨한테 한 말 없어? 응? 한 말 없어요? 어? 뭐라고? 뭐라고? 응? 네 여러분 아 이제 가야 될 것 같아요 코코도 이제 다시 집으로 가야지 코코도 이제 다시 집으로 가야지 뒤에서 또 봐요 여러분 자 코코 마지막 코코로 끝내자 여러분 사랑해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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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니가 스크린 갈릴래? 가려줘 너무 멀다 안녕 아가씨 안녕 바이 다음에 또 봐요